씹구만 아직까지 휙 네 지금까지의 그 난이도로 보아 이걸로 끝날 리가 없지 절대 그쵸 이 집안에 늘어갔네가 뭔가를 할겁니다 오케이 딱 봐도 저거 왠지 돌출되어 있어서 맞추면 될거라 생각했어 다음 페이지인가? 다 봄 우후 그치 난이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일단 화아악 화아악 오 예스 해치웠나? 아직 안입고 난이도가 베스티 때마다 이렇게 비교적이기 때문에 어드밋 디피트 얘네들은 뭐 최종 흑막 같지는 않고 그냥 어 그 나쁘지 않은 악당 같은 느낌으로 왠지 전락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둘은 아니면 좀 비교적 빨리 빨리 우리의 어 밥이 되거나 you third step at the captain with your fresh your curly 보시기 아 이케 에이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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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ought we got need of, I mean, help me get out, you got it. Hey, wait just a minute. 너 빌리의 트러블 메이커잖아. 이게 전용 브금인가 이게? 선장, 공격? What are you babbling about? 디릭스 바이 프렌드, I know what he tell me. 흠흠흠. 점프 온 앤 렛츠 고. 뭐야 이 거미 인간. 아 이렇게 가는 건가? 어, 되는! 벌어졌잖아. Well, I hope my musket did not leave too many scratch on you. 유 헤브 리메이커블 렛 리사일런스 앤 푸트 업 앤 호너레이블 파이트? 내 사과를 받아줘. 친구 되는 건가? I hope we can part without any ill 모시기. 뭐야 그냥 탈출하잖아? 나름의 다 방법이 있네. 우린 어디로 가야 될까? 착한 해적이야 얘는? 해적치고 명예로운? 명예로운 해적이 있어 어딨어. 해적은 해적이지. 뭐지? 귀엽잖아. 길을 열어주네요. 그래 해봐라. 이번엔 내가 열어줘야 되는 거야? 쉬쉬쉬. 오! 그리 워컵 데얼. 마이.. 마이 땡스. 어디 구멍이 있네요? 아이.. 알폰세. would be.. 오늘 to join your crew, if you would accept 네가 날 받아들이는다면 봐드릴까? 뭐야? 설마 내가 데리고 당길 수 있을까 얘? Well, you do seem more friendly than the other 피레치 어 나 왜 저것만 읽으려면 힘들까? 피레치 피레치 당연히 이 친구지 이런 동료, 이런 듬직한 동료 좋아하고요 왠지 뭐야 선택지는 없잖아 어쨌든 들어오는 거구만 게임을 진행을 위해서 알폰세 우리 동료가 되는군요 그러면 얘를 이제 들어서 우왕 아 얘는 불이네요 그리고 자유롭게 바꿔 쓸 수 있어 이렇게 왕 바꿔 쓸 수 있어 일용은양 파이 파이어 쓰는데 대기시간이 조금 있긴 하네 파이어 파이어 좋아 동료라고 쓰고 고 새로운 무기를 얻었네요 가 설마 가벼운 예로는 안 되는 거야? 아 얘 정도는 돼야지 이게 되는구나 허허 가벼워서 되나 안 돼 뿅 나중에 작은네 큰 네도 막 나오고 그러나 던져보고 싶었어 뭐 쟤는 되게 안정적으로 있네 앙 앙 그러면 돌아왔습니다 와 화력이 얼마나 세면 불 몬스터인데 그냥 그냥 죽여버리네 아 이러면 이제 뚫을 수 있겠네요 여기 여기 이런게 왜 있었는지를 이제 알 수 있겠죠? 어 나가는 길이구만 그냥 파이어 하하 멍청이들 죽어 흠 흠 뭘까 여긴가? 게임 제목은 방지해서 써놨어요 아울보이라는 게임입니다 야 야 나 월톤 게임하면은 길을 잘 못찾는데 게임이 잘 만든건지 뭔진 모르겠지만 길 찾는게 그렇게 어렵진 않네 길 찾는게 어렵지않아 봐봐 또 그냥 느낌대로 왔는데 제대로 온거 같애 딱봐도 중보가기구만 쓰읍 뭐 나올까 쓰읍 헤이 가이드 룩 흠 여기 또 뭘까요 아잇댕크 그 엔티어런스 투 더 컨설룰룸으로 할 수 있는 입구 같애 아우플랜은 스톱 유 아이 민 아우플랜은 스톱 윈드 마셔너리 투 소우 더 템플우드 블랙 유 브릿지 패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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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둘이 대립을 하고 있긴 하네 이피우 원 탈퍼스 와이 이분 버덜 투 어벤던더 그 그치 유래프트 비커즈 오브 유어 프라이드 아유 프란드 오브 두잉 나띵 네 흠 흠 흠 흠 아하이브 디사이드 나 결정했어 나 아윌 레이드 유 정의로운 놈이구만 아주 시작한지는 지금 한 2시간 된 것 같습니다 오케이 가자 얘들아 또 놈 있을 것 같애 느낌이 놈 극혐 아 이거 딱 봐도 누가 봐도 보스잖아 아니야 지금 싸우는 거 아냐? 뭐 터스? 왓 워즈 때? 설마 아 이런 거 싫은데 쫓기는 건가? 맞네! 보스 맞아 카멜레온? 에에 튀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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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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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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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물이다 어! 어! 무너져 빨리! 오바이! 가쓰! 아! 뭐야 멈췄다 아아 마스터로터스 마스터로터스 마스터로 마스터로 제디 아 알폰세 압이 우리 죽었어? 아이팅크 유캔 오픈 유아이 너 눈을 열어도 될 것 같애 헉! 이게 빛보면은 멈춘 것 같은데? 무슨 일이란거지? 저스트 프로즈인 플레이스 아이 돈 띵 더 워터 디드 잇 애니 굿 아 물이 이 렐리 이 렐리 이 렐리 이 렐리 이 렐리 이 렐리 너 깨는건가? 이거 되게 좋아하네 너 뭐하는거야 또? 아 여기도 렐리 하나 있나 보다 오케이 예스 베드 아이디어 렛츠 무브 가이스 비폴리 더즈 와 와 나갈꺼 이 렐리 이 렐리 이 렐리 이 렐리 컨트롤 룸 오케이 머신널리 머신널리 대중 알아두세요 여러분 레츠고 그래서 이번엔 여긴가? 아 내가 안 들르고 있는 길같은게 되게 많은거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웹으로 나왔다 와 이거 시점 뭔가 다른 게임같아졌어 갑자기 뭐지 여긴 왜 이러지? 와 왜 이렇게 크게 되는거야 와 이거 보여주고 싶은게 되게 많았나보다 배경을 충분히 바라라는 제작자의 의도 아닐까? 배경 좋다 배경 멋있다 오 오 뭐지 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어 누워진다 왓츠고잉온 히얼 뭐야 뭔가 공격당하고 있는거 같네 어 베어리즈 데브리언 흠 두 분 다 들어 I need to hide for you Now You cannot be seen with me here 넌 여기서 나를 본거 아니야 When the time comes Summon me With your teleporter others I must be off 으흠 제가 아직 그 와 뭐야 여기 거기 서있지마라 안으로 들어와라 털리 유풀 야 여기 이 게임은 근데 그게 있다 좀 힘이 없어 계속 다닥다닥다닥 이어져가지고 어 그래 때렸어 안 돼 해이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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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벙천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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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템플을 닫아야겠지? 우리의 템플을 보내드렸어? 오!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떤 공간을 보내드렸어? 인텔으로 보내드렸어? 네! 지금! 끊지 않는 것 없지 컨트롤룸이 부족해 우리의 템플은 끊지 않는 것 같다 우리의 템플은 끊지 않는 것 같다 잘못 알고 있었던 공개들이 우리의 템플은 여러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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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리커리 요어 렉셔나 인... 처음 보는 단어다 봤던 단어인데 모르는 거일 수도 있고 인... 인... 색... 컨테이블 뭐죠 이거? 우리가 하는 거를 안 믿어주는 거야? 우리가 그게 건드리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 그쪽 다녀왔을 때 이미 작동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건드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네 이 말은 변명할 가치도 없다 부엉이의 소치다 아 그랬어요? 앱설루틀리 앱설루틀리 캐넬리 앱설루틀리 아쉬워 we don't have time for this 이런 시간 없어 저 펠로하울 you should know better 아 우리가 사원을 끈 걸로 몰아간다고? siblings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되게 시무룩하게 만든다. 안 돼. 이런 게 아닌데. 우리는 잘못되게 한 거 하나도 없어. 우리는 거대 메카니컬 프로그 가디언을 get to the control room 꺼냈다. 이미 부서져 있었어. 우리가 말했듯이 마시너리 wasn't in the first place. 매우 흥미롭군. it's been in the first place. so that the our sample was responsive for the the first place. 얘는 그래도 믿어주는 그런 건가? 얘들은 자신의 자신이 전문문자를 머리 위에 올려두고 어서 만나요. 내가 널 들어도 될까? 아니군요. 헤헤, I'm sure you don't want to talk right now, but I want to you to know what that I believe you. 내가 널 믿고 있다는 걸 말하고 싶어. 넌 거짓말할 타입 아니잖아, 헤헤. I guess we have both been dumped in here. I hope it's all blows over. 못 나가게 하는 거야? 젠장. 어떻게 방법이 있겠지. 파zel 하지마. 뭘까? 어딘가로 나갈 수 있을텐데, 그래 얘를 부르자 얘를 불러본 적이 없네 오케이 동료 내려왔습니다 We must stop the attack on the city at once 알퐁스 소환하면 되는 거네 여기서 우리는 잠겨있어 and there's nothing we can do against the 흐레츠... 오시기 마스제디, I do not share your pessimistic 사운룩 너 선장이잖아, 너 흐덕이잖아 그렇지 않니? 얘를 또 믿게 해줘야되는구만 드레드넛트를, 드레드넛, 멈춰야된다 이게 이 친구의 브금일까? 킬터마다 뭔가 어, 약간 주인공 그런 느낌 조형급 되는 애들은 브금이 있는건데 맵에 브금인지 흠흠흠흠흠흠 Do I have any reason? 내가 널 믿을 이유가 다른게 더 있니? 아, 나는 나는 그들을 믿어 어, 터스와 제디는 좋은 애들이야 그들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 Give this... 브레이브 투... 브레... 아, 투... 브레이브 소울즈 아, 찬스 투 쇼... Their worth... 알겠습니다 해젔단 본선을 부스러가는 듯 오케이 Let's go, 리트원 오케이 가자, 얘들아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지? 문은 잠겼는데? Fire? 여긴가? 나 여기서 나가는거군요 그 해적들이랑 지금... 교전중인 상황인것 처럼 보이고 뭐지? 그 해적들이랑 지금... 교전중인 상황인것 처럼 보이고 뭐지? 나루토급 인성 주인공이래 나루토급 인성 주인공이래 아, 왠지 그래, 어디선가 뭔가 하하 그런 느낌이었는데 인정받기 위해 가지고 진짜 어 느낌이 비슷하네 뭐지, 이놈들은? 이상하게 생겼네 내가 가야될 곳이구만 내가 가야될 곳이구만 맨, 대트 워츠 크로스 가이즈 이 공격은 메시브? 메시... 메시브인 디스패트 로즈니의 그냥 카드 이게 여기 그 해적들은 세게 아 게임 너무 좋다 자 일단 여러분들 2시 25분 여기서 일단은 이 올드 아울보이 1부를 끊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방송키면은 바로 이거 이어가지고 한 2부나 3부에서 진행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도록 할거구요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라 빨리 저도 스토리를 다 봐야겠네요 네 여기까지 그러면 하겠습니다 녹화 종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